서리떼과 사포닌이 풍부하여 암예방과 치매예방, 탈모예방, 탈모예방, 탈모예방 안녕하세요. 시훈요리형 이지쿡입니다. 오늘은 서리떼로 콩자반을 맛있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서리떼는 서리를 3번 맞고 수확하기 때문에 서리떼라고 이름이 붙여졌다고 합니다. 서리떼는 안토시안과 사포닌이 풍부하여 암예방과 치매예방, 탈모예방에도 좋다고 합니다. 그 밖에도 많은 영양분이 들어있습니다. 이번에는 재료를 소개하겠습니다. 재료는 간단한데요. 서리떼 종이컵 1컵, 다시마 약간 필요합니다. 깨끗이 씻은 콩과 다시마를 찬물에 30분 동안 담가 놓겠습니다. 다시마는 콩만하게 잘라서 불리겠습니다. 콩자반이 쉬운 것 같지만 쉬우면서도 어렵습니다. 30분 동안 콩과 다시마를 불린 데다가 물 3컵을 넣습니다. 콩 한컵에 물 3컵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아주 간단하고 쉽죠잉. 10분 동안 끓인 물인데요. 거품이 많이 올라오죠. 이거는 나쁜 게 아닙니다. 사포닌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몸에 좋은 거니까 그냥 먹어도 됩니다. 여기에다가 올리브유 1큰술, 미향 1큰술, 진간장 1큰술, 국간장 1큰술, 물엿 1큰술, 원당 1큰술, 생강청 1티스푼. 생강청 없으시면 생강을 넣어도 됩니다. 중간 불로 뚜껑을 덮고 30-40분 졸여 봅니다. 중간에 뚜껑을 열고 관찰을 잘 해야 됩니다. 맛을 한번 보겠습니다. 간이 딱 맞고 식감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통깨 반 큰술을 넣겠습니다. 공자반이 맛있게 만들어졌으므로 접시에 예쁘게 담아 보겠습니다. 오늘도 이 지국을 찾아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여러분 사랑합니다.